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도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계 투자혁명 오늘로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최근 시장에서 4월 19일 코스피가 1888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965포인트까지 올랐었고 오늘장에서는 소폭 내리면서 1961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지만 장 초반에는 1980선까지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낙포 과대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스위칭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재 상황을 우리가 배운 복잡계 이론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복잡계의 기본적인 논리가 어떤 현상이 들어왔을 때 실제 생태계, 주식의 종목들의 생태계는 어떻게 통계적으로 움직여서 시간 단위당 변하는가. 그거를 추적해 가면서 거기에서의 초기 조건에 시장의 큰 변화를 미리 감지해내는 그러한 전법을 우리가 복잡계로 보는 주식 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는 이제 큰 이벤트가 많아요. 일단 한미정상회담도 있고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옵션 만기인데다가 금통회에서 이제 모든 시장의 관심 포인트가 금리를 동결할 거냐, 인하할 거냐. 오늘도 장중에 1980까지 가면서 뭔가 상세가 유지되는 아주 저러의 기회였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오전장에 거의 2,500억 이상 사주다가 매도로 스위칭해서 제가 장 마감때까지는 못 봤는데 한 4,800억까지 매도하는 걸 보고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2,500억에서 거의 5,000억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했다는 건 하루의 등락의 변동성이 거의 7, 8천억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를 갖고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급등하고 52주 최고가 찍어도 우리 시장한테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냐. 삼성전자를 오히려 아침에 시가에 고가를 만들어 놓고 매도 압력을 만들었다는 변동성 전략만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변동성 전략이 언제쯤 방향성으로 전략으로 바뀌느냐가 스위칭 전략을 언제 현물에서 매도하는 걸 매수 바뀌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외국인 입장으로 금리 동결하고. 그 다음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큰 우리가 전번 시간에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큐어 전략과 그 다음에 세이프티 전략을 설정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아마 공부를 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가 높아지는 코스로 중국과 북한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군사적인 협동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미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플러스적인 측면의 선택을 미국의 강력파가 우리가 제시하는 것을 받아주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이 제시하는 쪽을 받아줘서 아베 정부가 엔화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정헌법의 개정 그러면서 군사적인 여러 가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을 때 우리는 샌드위치로 상당히 부정적인 상태가 놓여서 전체적인 원화 자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와 셀코리아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최악의 시나리오로 공부했습니다.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해주고 있다는 부분도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고가에서 변동성 전략으로 삼성전자를 플러스해서 154만원 고점에서 마이너스를 공격하는 이런 변동의 장중에 시장이 거의 1980에서 1960까지 20포인트 선물 기준으로는 거의 3 내지 4포인트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이러한 변동성 전략이 나오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아까 어떤 초기 조건 들어왔을 때 시장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매트릭스를 전락화 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매수 매도의 통계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라고 해드렸을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그림자 매매로 5일 단위로 현대차 삼성전자의 대차장구 동량을 보면서 우리 공부했듯이 오늘은 이 데이터를 앞으로 5일 단위로 한 번씩 점검을 한 번 해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3월 6일 날 이 2033 이때 선물은 272까지 급등했던 때입니다. 272 자리. 그게 4월 19일 날 1888까지 빠지면서 거래일수 33일 동안 인덱스로는 7% 빠지면서 이 33일 동안 이 누계를 통계적으로 내보면 외국인 매도가 5조 6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선물은 4조 3,725억을 매도했어요. 대단한 매도입니다. 그런데 이 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4월 19일 이후에 전번주 금요일까지의 매트릭스 1965까지 올렸을 때 이 매트릭스를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1888에서 1965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7% 빠진 거에 반 정도. 그래서 고가 대비는 마이너스 7%가 마이너스 3,300로 회복한 상태. 바닥에서 대반능이 형성됐죠. 그런데 이 일수를 보면 9일 동안이에요. 9일 동안에 4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9일 동안에 아까 데이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현물매도가 5조 6천억대에서 6조 962억. 한 4천억 정도 추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9일 동안에 4천억이라는 거는 1일 단위로 나눠보면 하루에 천억도 안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 동안은 외국인들 매도 압력이 어떻게 됐다는 걸 느끼십니까? 매도는 하지만 강도가 축소됐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선물 쪽은 어떻습니까? 아까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볼까요? 4조 3,700억이 3조 8,800억 정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가 들어와서 총 매도 규모가 줄었죠. 그러면 현물은 4천억대 매도했고 선물 쪽에서 거의 5천억 샀으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프로그램 변동성 매매만 전략화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오르는 에너지가 이러한 파생 쪽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러한 과정이 전개됐다는 걸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추세가 연결이 돼야겠죠. 그게 오늘부터 5월 6일부터 시작인데 오늘 시작의 징후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장중에 시가가 고가가 되는 1980대에서 1960대로 빠졌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주 안에 1950과 선물 기준으로 255를 지지해주고 뭔가 터닝 포인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맥점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각각 종목들의 구성 성분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런 것들을 통계적 데이터를 먼저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잡계 시각은 우리가 마치 톱다운, 버텀업을 우리가 보일러 선전 보면 위로도 아래도 거꾸로 보일러 같이 그런 감각을 이러한 종목에도 같이 연동을 해서 보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3월 6일에서 5월 5일까지 종합주가 지수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 기간 동안 코스피 200 종목만 샘플링을 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 3월 6일날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033에서 5월 5일날이 1965까지 지수는 마이너스 3% 빠졌던 3.3% 빠졌습니다. 인덱스는 그런데 오뚜기가 80%, 코어롱이 56%, 무학 30%, LG유플러스 37%, 한일화 36%, 한솔세지 새하자강 30%대, LG하우스 22%대 어떻습니까? 이 종목들 색깔을 보시면 뭘 느끼십니까? 여기에 경기 민감주가 들어 있습니까? 대부분 경기 방어주들, LG유플러스라든지 아니면 내수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했고 대부분 C가 상위 종목들보다는 옐로칩 성격의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C가 상위 종목들은 여기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샘플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반대의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인덱스로 한 3.3% 빠지는 동안에 STX가 무려 58%, GS건설 47%. 끔찍하죠? 거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들입니다. GS건설. 47%나 빠졌습니다. 인덱스 한 3% 빠질 동안 거기에 10배 이상 빠졌다는 얘기예요. 하락 속도의 그 과정이.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STX, GS건설, 현대상선, STX엔진, STX그룹과 GS건설, 현대상선, 삼성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만도, 한화케미칼, 대한항공, 도산인프라코어, OCI. 이 종목 샘플링만 보셔도 어떤 걸 느끼시죠? 건설, 해운, 조선, 화학, 기초소재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허리에 해당하는 갖다 얘기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세계적으로 나가서 큰 달러를 벌어다가 우리나라에 관련된 국민들이 먹고 살게끔 해주는 주요 먹거리들 관련된 큰 기업들의 주가가 중심이 급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IT의 핸드폰 부품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인 중화학 부분 이런 부분의 허리가 지금 뭐랄까요? 붕괴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데이터에서도 건설주라든지 해운주라든지 해운조선 화학 소재 이런 종목들이 무려 거의 20%에서 50%대까지 급락하는 이런 사실적인 통계적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조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은 IT의 삼성전자축과 거기 관련된 그나마 IT의 삼성전자축이 부품이 되는 핸드폰 부품이나 모바일 컨텐츠, 모바일 게임 이런 종목들만 압축돼서 가는 시장은 전체를 끌고 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러한 수출 경기 민감주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바닥을 확인해주는 에너지가 확인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 시장을 잃는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 원화 자산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아닌 매수로 스위칭해야 돼요. 그런 확인이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실적 부분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우리 한국 자산에 대해서 컨트리 리스크 무시하도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떠한 역학관계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금리 결정과 그다음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역학관계가 이루어지는지가 앞으로 대세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매트릭스 분석에서 4월 19일 날 1888에서 1970, 1980까지 오르는 동안에 이게 인덱스로는 한 4% 정도밖에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종목이 주로 상승했느냐 한번 명단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코스피 200 종목 같구만 한번 보겠습니다. 1등이 LG유플러스예요. 27%. 인덱스가 한 4% 움직이는 동안에 27% 움직였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보시죠. 오뚜기 20%, 만도 20%, 고려한 19%, 현대 아이스크 19%, 새하장앙 19%, 효성 19%, 한미화품 16%, SK텔레콤 12%, 기아차도 12%, 여기서 통계적인 데이터 갖고 여러분들 어떤 걸 느끼실 겁니까? 경기 방어주와 그 다음에 납포 과다주의 대반등. 고려하연이 25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34, 5만 원까지 올라오는 이 납포, 현대 아이스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납포 과다주들의 대반등과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 중에 통신 유틸리티 LG유플러스 SK텔레콤 그리고 기아차도 납포 과다주죠. 여러분들 4만 7, 8천 원까지 빠졌다가 5만 6, 7천 원까지 올랐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계적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나오려면 뭐예요? 납포 과다의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세적인 연골고리가 나와줘야겠죠. 이거를 이번 주에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샘플링으로 고려하연, 그 다음에 기아차 몇 가지 종목 갖고 경기 민감주 중에 소재, 화학 이런 종목들 갖고 또 자동차 갖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대반등이냐, 지지해주고 다시 추가 랠리가 나오느냐 이거를 읽어내는 게 앞으로 시장이 있는데 키포인트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반대로, 이것도 반대로 보는 거예요. 지수가 4% 오를 동안 오히려 4월 19일에서 5월 5일까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데이터가 6일이면 6일까지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기준점은 똑같이 하고 현대상세 12% 금융주가 나오죠, 여기서. 하나금융지주, BS금융지주, 그 다음에 GS건설 여전히 약하고요. 오리언, CJ, 가스공사 이런 종목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직까지도 건설주라든지 또 단기간에 또 이 종목들 중에서는 상승을 주도했다가 오히려 조종하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주나 나쁜 것들은 계속 나빠지는 양분된 형상이 이 데이터에서 통계로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결론을 내면 지금 매트릭스 분석을 했습니다. 이 매트릭스 분석의 결과 경기 방어주로 통신 유틀티가 하면 이장은 추세 상승 못한다라고 저는 권련내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장이 LG유플러스가 조종했다 다시 가거나 KT, SK텔레콤, 그 다음에 내수주들 중심으로 특화돼서 압축돼서 움직이면 이장은 지수는 1970, 1980 꼭지 찍고 오히려 조종 들어가면서 방어적 성격의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변동성 전략의 시가 상위 종목들은 오히려 급락 종목의 대반등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고 다시 빠질 거다라고 진단하겠습니다. 이 통계적 데이터 같고요. 그러면 이장이 추세 랠리가 나오려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고 최악의 시나리가 나오더라도 1950선, 선물로는 250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낙폭 과다의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T에 삼성전자만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유플러스 같이 가주면서 그 다음에 주변으로 중국 소재, 건설, 화학주가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이제 2, 4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되거나 이제 바닥 찍었어라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매수 스위칭 되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됐던 선물이 매도가 매수 스위칭 하든 간에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가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시장은 변도성장에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고 다시 바닥을 확인하는 코스가 5월 말에서 6월 달에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이번 금리 결정 이후에 확인하시는 게 오늘 복잡계 시각으로 본 매트릭스에서 그 통계 데이터 갖고 여러분들이 추적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갖고 전략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드립니다. 지수가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려면 금리가 동결되고 1950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고 또 낙폭화돼 경기 민감주가 상승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서 구간을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종합주가 지수의 변화와 구성 성분의 변화를 비교하면서 통계적 데이터를 추적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론적으로 본다면 차별화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해지펀드의 롱샷 전략이 지배하고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전략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저는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쪽에다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바닥 확인을 제가 지금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중국 관련 경기 민감 소재 화학 이런 종목들 네, 중투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다면 종합주가 지수는 최악의 경우 변동을 주대로 해서 1920, 1930 이거는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선물은 255가 붕괴되면 1차 고선은 쉽게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50이 붕괴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150만 원은 붕괴돼도 돼도 147만 원은 붕괴되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거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왜 해치펀드의 롱션 전략으로 한국 자산은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중심 매수로 추진진 안 했나 이 독일 산업지, 닥스와 다우 산업지수입니다. 52주 최고가로 이 빨간 색깔이 다우 산업지수고 파란 색깔이 독일 닥스지수인데 보시면 추세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들만의 리그예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색깔이 상해 종합지수고 파란 색깔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어떻습니까? 그동안 노동자 연으로 좀 쉬었던 부분도 있지만 2170에서 살짝 돌려놨는데 그 사이에 이제 상해 종합지수도 바닥 짓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그 다음에 또 유럽 쪽에 유럽중앙금리 인하 모멘텀 그래서 뭔가 상해 종합지수도 돌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납부 과다주주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해서 고려 아연이 25만원 대 35만원까지 오른 종합지수가 1988에서 1980까지 오른 100% 정도 오른 견인차 역할을 했다면 진짜 상해가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금리 동결하고 여러 가지 한미 관계에서의 색깔이 우리가 보따리를 크게 풀지 않아서 미국이 여러 가지 어떤 노이즈를 보이더라도 상해 증시가 강하게 치고 나가서 2350까지 2400까지 가면 우리 시장은 하단이 튼튼하면서 순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형태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뭔가 삐그덕거리는 부분 이 삐그덕거리는 부분은 환율 쪽에서 나올 거예요. 환율 그래서 아까 중요한 포인트였죠. 환율이 N이 100엔을 돌파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금리 동결하고 N이 100엔을 돌파하면 자동차가 가겠습니까? 못 가죠. 올랐던 게 그대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막아주는 그게 안 나타나는 현상이 나오고 심지어는 100엔을 돌파하더라도 원달러 과정에서 이 100엔이 어떤 시장에 사인을 주냐면 이제 각도상으로 100엔 넘었어. 이제 N화의 속도가 이제는 둔화될 거야. 그래서 외국인들 중심으로 그동안 N화 자산을 투자했던 해치펀드들이 수익을 챙기면서 도요타 자동차 팔고 일본 주식 팔고 그 다음에 그걸 판 거를 중국과 우리나라 쪽으로 스위칭하는 실제적인 유동성이 나와야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1,100원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깨고 내려가는 원화 강세를 가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현물 쪽에서 외국인이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목요일날 이런 과정을 점검해서 시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속도를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오늘 153만 원 찍고 151만 원대로 마감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20만 원대를 분개해서 다시 19만 원대로 조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점이 17만 원대거든요. 17만 원과 20만 원 올라간 것에 4등분해서 반 정도도 깨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기아차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4만 7천 원에서 5만 7천 원이니까 만 원 올리는 게 반 정도니까 얼마예요? 5만 3, 4천 원은 반드시 지지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숙제를 만족시키느냐를 검증을 해야 돼요. 그 검증이 이번 주 목요일날 금리의 불확실성 다 제거되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외국인들이 그 노출되는 여러 가지 변화 갖고 셀을 하느냐, 바이를 하느냐, 환율에서 나타날 거고 N과 1의 스프레드에서 외국인들의 속마음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속마음을 계속 우리는 대차장고 동량 갖고 측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빨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거니까 4월 10일 날 삼성전자 대차장고가 411만 주, 400만 주 그 다음에 4월 28일 날 350만 주까지 줄었다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번에 어저께 조범 금렬 기준으로 360만 이제는 크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아요. 제자리 뛰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147만 원에서 145만 5천 원에서 154만 원까지 갔다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150만 원과 152만 5천 원에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때 대차장고가 줄어들면 더 좋고요. 늘어도 400만 주까지 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동태적인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4월 19일 날 145만 5천 원 찍고 이번에 옆으로 좀 기다가 오늘까지 154만 원까지 갔다가 오늘 꺾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145만 5천 원까지는 이건 이미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0만 원 선을 거놓고 이 라인을 이번 목요일 날 금리 결과 노출 이후에 이게 지지하는지 읽어내는 게 삼성전자의 기준으로 키포인트다. 이렇게 체크해드리겠고요. 이걸 현대차로 보면 현대차도 대차장고가 지금 550만 주, 4월 5일, 4월 28일 530만 주 그다음에 최근에 540만 주 지금 540에서 550만 주에서 제자리 뛰어가고 있어요. 이제 더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직까지 방향성을 못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실제 주가는 4월 19일 날 17만 6천 원에서 최근에 이제 동량 보시면 20만 원대까지 갔다가 오늘 다시 빠졌습니다. 아직까지 역배열이에요. 121선이 지금 21만 원대인데 이걸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장은 안돌렐리가 나오고 2천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19만 원 선을 빨간 줄로 세 줄 거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명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50만 원. 현대차 19만 원. 금리 동결하고 최악의 시나리오 나오더라도 이 시장만 지지해주면 하단은 튼튼하면서 순환되는 장은 나오고 종목장으로 개별 종목들 중심의 압축화 전략이 나오지만 만약에 이런 것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하면 개별 종목 탄력성도 둔화되고 시가상위 종목들이 이번 4월 19일 날 저점 찍었던 자리를 다시 한 번 검증하는 장이 5월 말이나 6월 달에 노출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지적하시면서 이번 주가 저는 3개월을 결정하는 맥점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어디 이번 주는 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 따라서 이 시장이 2천을 돌파해서 바로 가느냐 아니면 직전 저점도 붕괴했다 다시 한 달 반 두 달 고생시켜놓고 3, 4분기 찬바람 날 때부터 되느냐를 결정하는 맥점이니까요. 그래서 썸머 랠리장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체크하는지 오늘 공부한 거를 키포인트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금리 결정 이후에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지지하는지 현대차가 19만 원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현상 유지와 안보에 대한 외교적인 문구가 파워 게임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월요일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게 됩니다. 60년을 맞은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지로 미국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이 주식 시장에 미치게 되는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번에 맥점이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분들 주식 시장을 볼 때 지금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 변화를 갖고 하는 어떠한 가치 분석과 그래프를 갖고 하는 기초 분석이 큰 골격이 있지만 이번 주만은 여러분들이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역학관계 이 역학관계에서 어떠한 전략과 전술이 선택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 원화 자산, 전체적으로 기초통화라는 달러라고 그 다음에 지금 아베 정부가 이끄는 아베노믹스의 N화 자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원화 자산하고 중국의 위엔화 자산이 지금 충돌돼서 거의 맞이 환율 전쟁을 하고 있는 사태인 것 같습니다. 이 자태에서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번 시간에는 화두로 스테이터스 큐어와 세이프티에 대한 외교적인 화두 국제정치학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게 어떤 형태로 가느냐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드릴 테니까 오늘 그 처음 보신 분들은 녹화된 VOD가 우리 서울경제TV의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전번 25번째 강의를 반드시 시청하시면 이 데이터, 한반도를 중심으로 화살표가 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TPP, 환태평양경제협정에서 일본이 들어오냐 안드로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큰 구도가 시장의 싸움이 경쟁력 거기서 현대차가 만약에 TPP 들어오면서 일본의 자동차가 이러한 TPP에 세금 없이 수출한다고 그러면 엔저에다가 세금 감면, 우리는 세금 내고 팔면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싸움에서 선제적으로 오늘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 이건희 회장님도 가시고 우리 현대차그룹 정문구 회장님도 가십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같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강경파들이 이 정도 되면 일본의 손을 잡는 것보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뭔가 한국의 손도 같이 잡아주면서 좀 얄밉지만 일본과 우리를 시소식으로 한번 조절하는 위치로 우리나라의 위치로 삼아주는 그런 형태가 돼야 우리 시장, 외국인들 입장, 이거는 순수하게 외국인들 시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치펀드들, 외국인들이 셀코리아 하지 않고 바이오코리아를 해줄 거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 사이클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저는 금리 동결, 인하 이것보다 이러한 국제정치학적 역학관계의 어떠한 흐름으로 기조가 전개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마바 대통령께서 우리 두 가지 단어를 얘기했어요. 린치핀 R-I-N-C-H-P-I-N 린치핀이라는 개념하고요. 코너스턴 말로 하면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린치핀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린치핀이라는 거는 저 위에 수레바퀴에 여기 이렇게 보면 종합적으로 연결시키는 나사죠. 이 나사가 하나가 없다 그러면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습니까? 다 분해되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린치핀이라 우리 오마바 대통령이 한국은 린치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외교 쪽 관련된 분들은 굉장히 흥분하세요. 아! 주춧돌 코너스턴보다 린치핀이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전략적 요충이니까 그거를 선택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180도 뒤집어 보세요. 무슨 얘기냐? 그 말 속에는 이면에는 무서운 전략적 계략이 저는 숨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 수레바퀴는 버리면 됩니다. 걔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얘기했어. 수레바퀴 버려. 다른 수레바퀴로 선택해.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린치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높낮이가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주춧돌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집이 붕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밉도 곱든 전략적 파트너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춧돌 코너스톤이라는 얘기는. 대신 린치핀이라는 거는 니네들 하는 거 보고 내가 판단하겠어. 이런 무선 얘기일 수도 있다고요. 이거 과정을 여러분들 숙지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따리를 어느 정도 풀어야 되느냐 할 때 저는 20조에서 30조 정도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우리 경제민주화라든지 돈도 없어갖고 지금 연기금을 어떻게 끌어다가 여러 가지 또 세금을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또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많은 나라에 돈이 20, 30조가 어디 있어갖고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하는데 쓰냐. 이렇게 욕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보이는 것만입니다. 경제학을 분석할 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만약에 이 전략적 파트너에서 핵심에서 벗어나서 얘네들이 군사적인 핵우산이라든지 전략적 파트너를 중심을 일본으로 이동시키면 일본은 신났다 할 겁니다. 그럼 에나가 급속도로 100엔에서 110엔이나 120엔으로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아베 정부는 그러면 수정 헌법을 해갖고 니네들 군비 축소해 주면서 오마마 정부가 축소하는 부분을 내가 대신해 줄 테니까 방어는 내가 대신해 줘. 그러면 어떤 웃기는 꼴이 나오냐면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라 일본의 핵우산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정서관계가 나올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올리면서 북한과 중국의 경제학적인 관계는 우리나라가 더 강합니다. 수출이란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는 경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역학적 관계가 문제가 되고 시진핑이란 분이 경제적 측면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더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왜 저평가되어 있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 노란 색깔이 코스피와 코스탑의 시가총액을 합친 값입니다. 100% 아래예요. 이 파란 색깔은 우리 GDP의 총량입니다. 201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GDP의 우리나라의 생산한 총 GDP의 에너지가 얼마냐면요. 정확하게 1,274조입니다. 그런데 5월 3일 날 현재 이 코스피가 1,133조고 코스탑이 124조 합쳐보세요. 1,252조입니다. 약간 20조 정도 밑에 있는 상태죠. 저평가된 거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이 5월 3일 날 이 합친 1,252조 때 우리는 1,965를 구경했어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 파트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전략적인 린치핀의 관계를 부정적 관계로 미국이 일본을 선택하고 우리 쪽의 규모 20조, 30조도 안 되니까 니네들보다는 일본 손잡는 게 경제적 이득이나 여러 가지 군사적 이득은 우리 정부한테 좋아. 미국이 그런 강경파들이 그런 선택한다면 저는 이 총 시가총액의 5%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5% 합치면 얼마죠? 1,252조 5%라면 단순히 계산해도 6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30조의 카드를 써서 전략적 그러니까 세 가지 물주기가 있어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그 다음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밑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니네가 신뢰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의 규모 이거를 정부는 한 1년 예산을 한 8천억 정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으로 해갖고 7조에서 10조를 잡아둔 겁니다. 그 파트 하나. 그 다음에 무기 구입. 그거 한 10조 잡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10조. 그 다음에 쉐일가스. 우리가 전략적으로 전번 정부, MB정보 때는 한러 가스관을 선택했는데 이거를 쉐일가스로 대체해 줘야 됩니다. 쉐일가스. 최근에 보이지 않게 한국가스공사 세아재가 그 다음에 쉐일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막 거리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것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 부분이 시장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한 25조에서 30조 정도 되죠. 이렇게 만약에 카드를 연다면 없어질 60조를 보이지 않는 걸 커버해 주는 거고 그러면 우리 시장은 1950과 그 다음에 1950 기반에서 현대차 19만 원 현대차 19만 원 삼성전자 150만 원 지지해 주고 셀코리아가 아닌 바이코리아 그동안 6조 이상 팔았던 외국인들이 추가 매도보다는 매수로 시칭해 주면서 이제 블록딜도 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에너지가 나오면서 썸머 랠리가 나오면서 2100에서 2200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오히려 늘어나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의 전략적 카드를 우리 정부가 또 가끔 대기업에 총수되시는 분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야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보인 데에서 없어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없어지는 부분을 막아내고 우리의 총략적인 에너지가 특화되면서 전체적인 국민이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투자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잠정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감히 뉴스에는 좋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해치펀드들이 바이코리아 하는지 셀코리아 하는지 어떻게 판단해? 이 데이터만 갖고 한번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드릴게요. 앞으로 5월 7일 한미정상회담과 5월 9일 날 금리 결정 이후에 환율이 1,125원 선을 윗방향 하나 딱 거주세요. 1,125원을 치고 나가면 저는 주식의 50 내에 70%를 일단 현금화시켜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6조 판가 앞으로 3조에서 5조 더 나왔던 얘기고 셀코리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합주가 지수는 5%에 뭔가 변화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직전 저점이 1,888인데 그거를 쌍받아야지 그걸 깨고 내려가는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환율 1,120원대를 해서 잡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이 2,000을 돌파하고 2,100을 나오는 장이 된다고 그러면 1,100원도 돌파 안 하고 1,150원으로 가는 장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금리 동결했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 자체도 이제는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일본에서 우리로 들어오고 중국 본토가 들어오고 이런 쪽으로 압축되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대서를 잃는 맥점이 그 결정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코스에서 나올 거고 그 매듭의 국제적인 역학관계 매트릭스로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이번에 금리 동결이냐 그 다음에 인하냐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제가 전번에는 4대3으로 금리 동결이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그림을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빨간 색깔이 평상 한 분이 금리 인하를 하신 분이고 나머지 분이 동결하십니다. 3대3으로 갈려서 캐스팅보트로 한국은행 김수수 총재가씨 총재께서 동결해갖고 4대3으로 전번에 금리가 동결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언론에 나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김수수 총재는 이번에도 동결이세요. 그러면 김수수 총재가 동결인데도 불구하고 인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에서 전번에 동결하신 분 3대3이 2대4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상공회의서 추천, 금융위원자 추천 이분들 외에 하는 총재가 직접 추천하시고 그다음에 부총재라든지 은행협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이동하시면 이번에 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범보다는 확률은 조금 높아요. 동결보다 여건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에도 동결하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지금 국고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쪽이 노이즈가 생기면서 시장은 그냥 박스로 1880과 1980 박스에서 그냥 변동만 주는 그런 장으로 읽어주시고 이 포인트를 잘 체크해 가시면서 이번 5월 9일에 흐름도 조절했어요. 그리고 아까 보면 그래서 건설주나 이런 것들을 해오니 왜 안 됐냐. 이번에 5월 달에 PF만 5조가 있고요. 보시고요. 연말까지 이 건설 부분 조선 부분에 8조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금리 인하에서 지금 거의 이 기업들이 지금 갖다 얘기해서 병원에 응급실에 산소호흡기만 갖고 있는데 그래도 연명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인하로서 풀어준다면 이 시장은 좀 모멘텀을 잡아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변동성 노이즈가 형성되면서 또다시 1932에서 막아낼지 그걸 깨고 내려갈지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중심의 IT 섹터 주도주의 흐름이 지속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관련주에 대한 매트릭스 분석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가운데 주가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앞에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여러분들 보시면 최근에 LG전자하고 삼성전자도 C소식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전번 시간에 이장이 가려면 SK하이닉스와 LG디스프레이가 가져야 됩니다. 라는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 갔습니까? 5일 지났는데 못 갔어요. SK하이닉스가 3만원 찍고 다시 조종하고 LG디스프레이가 오히려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나 시스템 반도체 부품주들의 동향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 각각의 종목들 볼 때 예를 들어서 OLED 테마다 전번 주 4월 29일 날이 월요일인데 이 종목들의 종가들을 딱 보는 겁니다. 덕산에미터 28,000원 몇가지 삼성전자 148만원 LG전자 8만9천원 LG디스프레이 LG화 코롱 그걸 오늘 테라세미컨 22,000원 CSL솔라 12,950원 이 4월 29일 날 종가와 타임머신 타고 오늘로 딱 와서 오늘 종가와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은 거 있고 떨어지는 거 이거 확률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비율해보는 거예요. 비율을 비교해보니까 낙포카다주의 LG화 같은 거 올라주고 미리 올랐던 건 오히려 조종하고 삼성전자만 올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LG전자는 조종시키고 LG디스프레이 SK하이닉스 조종시키고 노이즈만 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치번드 롱셜 전략으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올라갈 때 어떤 건 떨어지고 하는 IT 그나마 실적이 좋은 섹터 내에서도 이런 C소식 매매만 상대 속도로 순환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방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IT 부품지라든지 모바일 컨텐츠라든지 지금 장은 추경 매수보다는 변동성을 이용하는 순환 전략만 가능하고요. 그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고 다음 주에 이 IT의 순환 전략 상대 속도 LG 해치번드 롱셜 전략은 다음 주에 실전 매매 상황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이번 주 길게는 다음 주가 앞으로 써머렐리가 올 수 있을지 판가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지수 1950 삼성전자 150만 원 현대차 19만 원 지지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원달 완율은 1120원대 아래에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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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